먹곡새 소리 일발 장전! 발사! 호호! 호호! 으로! 좋습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좋은 시간 갖고 상기의 기운을 상생의 기운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려! 일찍 쉬어! 차려! 좋습니다. 앞으로!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 매일 흥시, 잔학계나 사유의 사유를 하고 사색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은 사랑이 목적이며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며 사랑으로서 열매를 맺고 가는 것이 가장 보람차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부천 문협의 고경숙 시인이 이 사람의 문단의 11년 후배입니다. 11년 후배가 문단의 경력이 무슨 대수냐 문단의 경력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어느 집단이나 놀이패는 놀이패될 대로 문단은 문단대로 선배가 있는 것이고 선배가 별 하자가 없으면 선배 의견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한 집단의 조직체의 미래를 밝게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참으로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사랑을 위해서 인류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하늘을 공경하고 땅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우주 별들을 사랑하고 우주의 평화를 위해서 섭리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도 아니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주 엉터리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집단에서는 그 집단에 고문이 있고 자문인원이 있고 각각 전문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 분야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추구별에 무슨 희망을 걸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노력한 만큼 무엇보다도 진선미를 향한 우리의 열매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제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려 엘중시어 자려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들과 나비들과 함께 3분 연설 명상의 일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잉어들과 함께합니다. 우리는 자연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하늘을 공경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보람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 하늘에 저 하늘을 아름다운 하늘을 보십시오. 저 하늘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안에서 하늘의 품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은 하늘이요 마침내 하늘로 아름다운 천사처럼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잉어 잉어 나비 돌 오리 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멋들어진 얘기를 하고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저 하느님 저 하늘께 저 하늘이 우리를 감싸주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불어 감사하고 더불어 보람 있는 생을 잘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려 엽증시어 차려 벚꽃새 일발 장전 발사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라라라라라라라 다라라라라라라라 새들 노래 함께하는 우리는 축복에 대한 땅 독도 대마도 예전에는 일본 땅도 우리나라 땅이었지 이제는 시공이 변해 시공에 맞춰 우리의 맞는 곳을 다스리며 설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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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노래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고 고맙고 대한민국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그런 기운 공성공행의 중산주의를 향하여 이 세계 지구별의 모든 변의 모험이 될 수 있는 생명의 아름다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무리 3분 연설 명상을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자 열들어 존고 존고 열어 흘리며 스물관주 수하수하 밥 서둡장식두 서둡박제솥 서둡고기는 서둡도 수다 무방단 서 Von 서pri 덕고 서듯 태과듯 서둡이 덕고 저렴 때 중요한 슬그리 덕꽃 스듯 태과듯 슬그란 밤 서른 이별선 선한 하멸하난 선든 항상 둔든 선선 둔세 삼선 선든 태장 넌넌 선딴 전진 딴단 선년명이 연연 선권 가임 공군 선든 기논든 선은 금바론 마흔해결만 만함 손실함함 만도 믿고 돔돔돔 만성 태결 만성 태결섬섬 만넘 구반음 만담 최치담담 만념 습진협념 만공공공공 만담 정생덤덤 만어명명호호 치훈정서 도시 신나 찐동하단 신든 간범돔돔 시서점차 서서 신노낌에 넛넛 신나 풍성 다달 신년녀 행년녁 신곳 풍빛 궃꽃 신도 태키도둔 신호 단산 풍빛 궃꽃 신호 단산 풍빛 궃꽃 순절빛이 해탐 소통함 앳뚱 소가 뚱뚱 앳뚱 소가 뚱뚱 기재미재 겸어 기재미재 겸어 단정학 도성과 열들어 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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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가는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보람 자시고 이 지구별에서 이 지구별에 온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여러분의 공력이 열매로 맺혀서 이 우주계 사랑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3분 연설명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엘중시어 차려 항상 상생을 상극을 상생으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엘중시어 차려 항상 상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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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요 카카오에서 차려는 국민의힘의 처럼을 시키고 있습니다 엘중시어 차려는 국민의힘을 상생한 것입니다 엘중시어 차려는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장점을 상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땡큐 베로 마치 아예 어 아예 워슬 항고론 이번엔 항고론만 원이 돼서 통이야 자이젠 자이젠 감사합니다 굿바이 굿바이 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막이 69 70 80 75 70 70 60 6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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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